함께하면 더욱 행복한 고개밤 해피투게더. 자 오늘 고개밤을 더욱더 응대해 주실 우리 최악원 이기고벌 씨 김정현 씨. 일단 인사 한번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봐주세요. 승부리 상상으로 들어가셔야죠. MBC 직속 후배신데 MBC 선배님까지 왜 이렇게 못하세요. 그렇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승부당당 승당당. 승부승부당당.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이거잖아요. 형 왜 나온거야. 오리지날에 한번 오리지날 해. 오리지날 한번 더. 자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승부리당당 승당당. 자가자가 짠짠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스냅을 줘요. 짠짠. 다같이. 아시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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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로 한번 내줘요.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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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김정현 씨 끝났어. 이게 끝이야. 다 써먹었을게. 래퍼트리는 없어. 더 이상 없어. 아나 없죠. 없죠. 다 끝났어 할게 없어 이제. 우리 정말 세 분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신봉선 씨. 컴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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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해피투게도 촬영 날. 아. 오늘의 게스트는 Ary스ards 그럼. 아. 이 부모. 김태관. 박ה서 박외수. 아. 나겠다 나겠다. 나겠다 나같다. 나겠다 나겠다. co2. 당신이 시골에 살면 유인천. 외국 사람 많이 오는 동Rep천. 궁금한 게 많으면 퀘스천. 홀에국가 좋아하는 과부천. 남자만 내가 참 이봉원 김장은 밖에서 밖에서 안 먹였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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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시골에 살면 유인촌 외국사람 많이 오는 동두촌 궁금한게 많으면 퇴스촌 호래국가 좋아한 과부촌 오늘은 시카먼스 안 먹였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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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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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재능이 있으니까 우리 저 해피트 캐더의 귀염둥이 황 기자실은 진짜 실물을 보니까 귀엽죠?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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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요 실물다 처음 보지 않았어요? 선배님도 실제로 보니깐 많이 늙으셔가지고 모자랄게 되시는데. 심수씨가 텔레비전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 개그맨들이 실물보다 다 낫다는 얘기 듣지않나요 99%? 그게 왜그러냐면 우리가 역할 냄새도 오래 맡다보면 코가 마비가 되잖아요. 처음 봤을때도 계속 보면 눈이 정이 되는거야. 편안해지는거죠 눈이. 우리 처음 봤다니깐. 티비에서 계속 봤잖아 계속. 미호감이 아니라. 좋아요. 시커몬스다. 왜 나의 유행어. 시간관계상. 시간관계상. 정말 유행어 퍼레이드.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최양락씨는 정말 많아요. 너 그래가지고 시집이나 가겠니? 이거 나중에 남편두가 될지 모르겠지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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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호구원 내고 지집에 꽁무니 따라다니면서요. 그래서 연애질이나 하고 다닌데요. 괜찮아요? 그 뭐. 인물까봐는규 인물까봐는규. 인물시원처럼 하면 연애도 못해요. 이야. 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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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구. 그날 난 집에가서 일찍 잠자리 애들 앞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근데 그 최근에는. 우리 차은락 씨를 사실. 모시고 싶어서 저희 광수 피드도 몇 번을 그 찾아갔는데도. 이제는 좀 요즘 이제 좀. 네네. 그동안은 왜 안 하지. 현실하고 타협을 한거지 현실하고. 그렇지 여러가지 뭐 인구했는데. 박미선 씨. 류필르테에서. 뭐 이경실 씨 조혜련 씨 이렇게 개그우문들. 덕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출연한 게. 두 분은. 본인 하기 바빴고. 뭐 선배들 우리 뭐 챙겨주기나 했네. 이. 칼이 안 옮는다고. 같은 시절 때. 그래서 이렇게 기반을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무슨. 쿵쿵따 쿵따 쿵따 뭐. 삼육육삼. 그런 게임 같은 거나 하고. 그리고 우리 출연해가지고. 못하면 역시. 나이는 못 속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분 나빠가지고. 못하겠더라고. 사실은. 이 쪽이 우리 막내라고. 근데 젊이하게. 방영상은 묻어가는 거잖아. 원래. 원래 컨셉이 묻어진다. 남편을 어떻게 교육시킨거야. 남편을 교육시킨거야. 어떻게 교육시킨거야. 근데 사실 우리랑 꽁투도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우리는 그런. 이런 날이 올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좋다고 마냥 했었던 거고. 이 친구들은. 슬기롭게. 잘 변신을 한 것 같아요. 방송 한참 나오시다 안 나오시니까. 집에서 뭐라고 안그래요. 팽현숙씨랑 애들이랑. 무슨. 그 6개월동안 촬영해가지고. 무슨 시사회장에서. 불 끄고.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온 가족이 들어와서.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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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잖아 아빠가. 나오잖아. 나오잖아.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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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왜 떠드니. 처음 나갔을 때. 너무 멋있어. 아이고. 그래서 자주 하겠다는 생각이 드셨나봐요. 그래서 가족이 좋아하니까. 가족이 좋아하니까. 가족이 좋아하니까. 이봉원 씨는 저 해피투게더에 거의 매일 출연하신 걸로 준비했거든요. 시선이라기보다는. 그림만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요. 계속 출연하셨어요. 그림 출연. 그림 출연. 최다일 거야. 매주. 아니 요새 뭐 사업 준비하신다면서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도. 뭔가 큰 거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고. 도전을 해야. 뭐 도가 되도 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아직까지는 도예요. 근데 곧 이제 뭐 하나 터뜨릴 거예요. 이거 이제 구체화되면 한번 얘기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아니 중국 쪽에서 뭐 한다며요. 무슨 중국. 중국에서 뭐 사업한다며요. 중국에 뭐 사업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때. 그건 이제 잘 안 되고 그냥. 아니 사실 저 우리 세 분도 세 분이지만. 박희순 씨. 야 지금 지지난주죠. 게시판 난리는 때면서요. 그러니까요. 우리 박희순 씨가 또 해피소개 돼서 그냥. 큰가락 보여주셨다고. 제가 몇 주 전에 또 방송에서 했던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어떤지 한번 평가받고. 어떤 거를. 지지난주에서 한번 보여주셨거든요. 손동열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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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왜 욕심쟁이 나람쥐에요? 욕심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욕심쟁이예요. 맞아 맞아. 가만히 계시면 욕심쟁이예요. 아니 세 분이 근데 다 같은 개그 콘테스트. 그렇죠 다 공채. 공채 공채. 최영락 씨랑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대상. 대상을 받으셨는데 일단은.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저기 직업별 부분. 직업별 부분.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왔을 때. 초등학교 여성생이 같은 경우는. 여부 여부 자기 어제 당신 외박한 것은 잘한 일이에요? 아니면 잘못한 일이에요? 어서 얘기해봐요. 잘못한 일이죠? 왜 아니면서 외박을 해요? 외박하면 착한 남편 아니에요? 참 재미있네요. 대상 받을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야구를 좋아하는 여성군 같은 경우는. 여부. 저녁때까지. 유학하는. 이번 달에는 부쩍 노렸네요. 4월 오픈 7일. 왜 이렇게 성적이 제주해요. 매일 그렇게 늦게까지 술만 잡시고.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시니까. 방범 대원 와주시게 태그 당해가지고. 집에도 못 들게 되잖아요. 앞으로는요. 제 사인이 없으면. 친구들이시는 분이 붙잡는다 해도. 스틸 도로라도 해서라도. 12시 전에 홈에 세입하도록 해요. 야. 그럼 어떻게 다 외우세요. 나는 공백기가 많았잖아. 집에서 뭐해요. 옛날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만 연습했잖아요. 시간이 많은데. 자기들이 바쁘지 뭐. 다른 기업. 견투 경기를 해. 견투 경기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수학선생 같은 경우는. 지금 때리고 있는 선수의 중압을. 엑스라고 있다고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수의 턱을 Y라고 본다면. 스포츠 Y는 땅이죠. 그런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참 좋았어요. 지금 들어도 재미있어요. 20년이 넘은 것을 사실 이렇게. 최양락치처럼 기억해내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성대모사 했어요. 이주희씨가 반갑습니다. 나 이주희입니다. 성대모사 하면 좋겠다. 돌아가신 이주희씨가. 제일 인정을 했죠. 제일 완벽한. 맞아요. 충렬에 너도 나도 다 하니까.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이 자식들 말이야. 내용내는 자식들 말이야. 개나 고동이나 다 내요 이 자식들 말이야. 나쁜 놈의 자식들 말이야. 니가 제일 똑같더라. 그런데 그 콘테스트를 이렇게 보면. 재미있었던 친구 기억이 나는 친구였어요 나는. 어떤 분이 기억이 나시나요. 떨어졌어. 이름도 생각이 나. 허지마니라는 친구였어.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입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일세. 터라 그냥 지지버졌어. 타투 집어졌는데. 떨어졌어. 근데 이게 종교 쪽으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뭐. 나쁜 일이 아니니까. 그거 다 또 기억하시네요. 노인네들이 아침 자 먹고 그랬어. 뭐해 생각 소일거리라 생각하나. 아침 새내 일어나서는. 입증 일어나서. 입증 일어나서. 다미선씨도 콘테스트 대상 아니시나요. 저는 금상이였어요. 그때 대상은? 그때 대상은 이혁주씨. 대상이었고 둘이 나와서 그럼 저는 금상이였어요. 이혁주씨가 그 전라도잖아요 고향이. 지금 미국가서 콜로라도에 살고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가나 라도라. 왜 이렇게 뚫어지게 저러지 않았지. 내가 그 알림을 깔아야지. 오빠 나는 전라도를 못 벗어낸 것 같아요. 미국이 이민가요 어디가나요 콜로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혹시 기억에 남는 그 저기 있으세요? 저는요 처음에 딱 들어갖고 그냥 막 청하게. 목소리도 안 크게 하고. 저는 사실 제가 개그맨 콘테스트 시험 보려는게 아니라. 작년에 저희 친언니가 개그맨 콘테스트를 응시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반대를 심하게 하셨어요. 근데 언니가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아버지한테 맞아 죽었어요. 왜 이러는데. 재미있네요. 재미속되니까. 내가 개그맨 좋아했어요.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게 그 예전에 소방차 형님들이. 아주 그냥 엄청난 인기였을 때였어요. 소방차가 나오면 막 그 저 우리 박민선씨가 나와서. 아아 소방차가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악. 재수 없어. 하하하하하 재수 없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이게. 아우. 학창실을 보다가. 배꼽 빠진 거.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배꼽 빠진 거니까. 아기가 진짜 배꼽 빠진 거니까. 근데 정말 성격을 반영해서 짜시나봐요. 네. 못다가. 안녕 나 재식 재석씨도 공채 아니에요? 저도 공채죠. 제1회 KBS 대학회 자료야만도 많이 나갔었지만 최승경씨하고 재석씨는 히트는 작년상이죠? 장교사 장교사 유재석 최승경 나 까사냐? 나 MBC 사기 공채야 신박도랑 같이 통해 유재석 생활 아니요 이라고 말하지 마 우린 아직 이별이 뭔지 몰라 그때 제가 그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때 에스보 방송에서 봉은이 형이 지나가고 인사하고 양랑이 지나가면 인사를 안 받으셨어요. 사실 그 당시에 도다리라는 우리 먼저 취급했거든요. 그거를 왜냐면 그때 프로가 아니고 그 내가 진짜 스타의 아마추어들 그 무대에요. 우리랑 사실 그냥 어 그러냐고 그러지. 뭐 아마추어로서 뭐라고 그랬어. 그들은 그때 일을 악물고 열심히 해서 제가 mbc 공차 들어간거에요. 고맙습니다. 저도 박명수 씨랑 친하지만 한 번도. 저도 그냥 성대모사. 뭐에요? 이승철. 그거밖에 없어요.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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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 성대모사 잘하는 사람이 아래. 몇 번이셨어요? 잠깐만요. 240번. 자 247번 박명수 씨 들어왔어요. 네. 이제 새로운 개그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성대모사부터 시작할게요. 서세원요. 안녕하십니까. 서세원입니다. 자 다음 또 뭐 주문하신거에요. 은하지만. 다음요. 예 끝입니다. 한락일대. 신남자. 열나사면 휴대전. 14등. 14등. 김정연씨는 어떻게 그 개그맨이 꿈을 어렸을때부터 꾸셨나요? 어렸을때는 꿈을 안꿨어요. 그럼요. 콘테스트에 1등이 50만원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용돈 벌려고 왔었다가 왔다가 떨어졌는데 방송에 자격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냥 눌러앉게 됐죠. 사실 세 분 다 술을 다 좋아하셔가지고 단짝이죠 이렇게. 술자리를 좀 자주 세 분이 좀 하시죠? 뭐 고급 술집도 아니고 그냥 일반 밥도 팔고 그런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호프집 이런거 참 좋아해. 그런 것도 있고 식당 같은 데서 먹으면 다 종어머니 퇴근하고 마지막 한 분이 계시잖아요. 정리하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결국 못 참고 키를 우리한테 맡긴다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고 설거지는 안하셔도 되고요. 뭐 키는 화분 밑에 거기다 이렇게 아시죠? 그러고 가. 그러니까 다 이제 불 끄고 뭐 이렇게 하고. 아니 근데 이봉원씨가 그 술값 계산하는 걸로 약간 최양락씨한테 한 번 서운했던 적이 있다고. 아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우리 저 폭서클럽 회식할 때. 어. 그때. 뭐였지? 배그맨들 다 하면 한 70명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호프집을 잡아가지고. 오늘 회식이에요 그랬더니 양은이. 저기 오늘은 내가 썼게 그러더라고. 어. 아이 됐어 그냥. 그냥 그냥 다 이렇게 걷어서 하자고. 선배들 몇 명 이렇게 한 5만 원씩 걷으면 되잖아. 네. 한 50만 원 또 나올 텐데. 아니야 오늘 내가 썼게. 괜찮아 막 먹어 그러더라고. 다 먹었지. 다 먹었는데. 그날 따라서 좀 몇 잔 먹지니. 자더라. 푹 자. 그래서 할 때가 됐는데. 안 일어나. 그래서 썼게가 봤는데. 안 일어나. 더 자는 것 같아. 됐어 내가 낼게 내가 낼게. 그래서 내가 카드로 냈어. 형님 빚도 있으면서. 괜찮아요? 야 내가 빚이 지금 7억이 있는데. 빚이 7억이 있으나. 7억 50만 원이잖아. 뭐야. 내 빚은 7억 50만 원 아니야. 야. 7억 50만 원이야. 야. 아니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젊요 이렇게 치사해지는 애가. 그랬잖아. 치사해지는 애가. 그랬을 거야. 그랬을 거야. 그랬을 거야. 그랬을 거야. 그랬을 거야. 그런 말은 뭐 할 수 없는 거야. 주사가 있고. 술 드시면 최영랑 씨로 다 그냥 자요? 술만 먹으면 그냥 얘기 보따리가 풀어지는 거야. 그냥 했던 얘기. 나는 그 얘기는 이미 벌써 한 두세 번 들은 얘기야. 또 들어야 돼. 진짜로 그런 버릇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무슨 모임이 있는데. 제가 우연차가 끼게 되는데. 그때 조금 추하셨어요. 그때 이제. 처음 뵀는데. 명수야 인마. 인마. 인마 이승철 노래 하나 해. 안영이 말해서 불렀어요. 불러서 들었는데. 야 인마. 너 혼란 노래 불러. 왜 여기 하지 있어. 안영이 말해서 이승철을 불렀어요. 기억도 못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조건이 술을 안 먹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켰어요. 한 1년을. 6시에 끊으면 6시에 끊으면 7시에 끊으면 7시에 들어가고. 사랑한다고도 하고. 다 했어요. 할 거 다 했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신혼복. 1년 잘 버티셨네. 1년 했어요. 촛불 켜놓고. 사랑해. 별게 다 했어. 너희만 그런 거. 새슴을 닮았다고 그러는데. 다. 어디서 제일 됐다 싶은 거야. 한 1년 정도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그날도 마치 올 것처럼. 녹화 7시에 끝나겠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한 2시에 들어간 거예요. 술을 먹고. 녹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뭐 사고를. 술을 먹었네. 너는 사실 속았다. 나는 사실은 수정뱅이다. 오늘부터는 나는 먹겠어 술을. 시간을 구해봤자. 이전에 나는 곳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양심. 이건 제 3자들한테 물어봐라. 어느 정도 난 지킨 거다 이건. 이 팽현숙씨가 스타일이. 잔소리가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의외로 말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냥. 그러고 그냥 뭐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딱 이제 갔다 올게. 그런데 편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딱지처럼 접어서. 양복 주머니에 넣어둔 거야. 이렇게 읽어보면. 일곱 장이야 일곱 장. 처음에는 아주. 깨끗하게. 예쁜 글씨로. 하나 아빠. 우리가 결혼한 지도 벌써 뭐 3년. 하나 아빠 그거 생각나. 청평 호수에서 오리 타면서. 이 세상에. 하나 엄마 얼굴보다 더 예쁜 꽃은 발견을 못했지. 뭐 그 얘기. 그때 나 너무 행복했었다. 그러고 뭐 이제. 총 그렇게 첫 장. 이제 두 번째 장. 그리고 또 현리에 갔을 때 뭐 먹으면서 뭐 다정했던 거. 그러다가 점점 그 시체가 줄을 안 맞추고 이제 올라가요. 그런데 인간은 네번째 장. 어제도 2시 30분 막. 눈물 자국도 있고 막. 그렇게 술이 좋으면 술이랑 살지거나. 술 되게 빠져 죽어라. 일곱 장이야. 그리고 제일 끝에 입구자 끝에는 또.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 아 주신 주신. 네 맞아. 그래서 안 했을 때 애 엄마가 술도 못해요. 전혀 못해요. 전혀 못하는데 오늘 그래도 이제 한. 한 두 시쯤 들어간 것 같아. 조용히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실에 그거 이렇게 숙취하고 그러니까 맥주, 캔맥주가 한 20개 정도였어. 복수를 하겠다. 너만 처먹니? 같이 가보자. 그런 거야. 뭐야 이거. 그래서 아이가 조명도 이렇게 키워봤어. 맥주캔 20개의 골뱅이 안주 하나 있는데 열아홉 개는 안 따져 있고 맥주 하나가 이렇게 들어갔더니 그것도 지금 묵직히 앉아. 3분의 2가 나면. 방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완전히 케어가 돼가지고 어우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피워먹고 이제 그 방 하나를 하나아빠는 술집으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 방 하나를 술집으로 이렇게 개조를 해주겠다. 집을 일찍 들어와서 먹어라. 종업원도 알바 하나 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까지 썼어요. 어떻게 그러라고 그럴 수 있나고.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어찌됐든 최양락씨가 술도 좀 줄이고 아무래도 집으로 와서 이렇게 좀 함께했으면 하는 그런. 진짜로 보니까 두 분 다 개그맨 커플이네요. 그렇죠? 그러네. 최초의 개그맨 커플은 사실 최양락씨하고 1호. 그렇죠. 1호세요. 그렇죠. 결혼한 게 사실 그 후배로 생각하고 코난 같이 계속 이렇게 했었어요. 출연 이렇게 했었는데. 네. 집으로 안 들어갔어요 거의. 방 하나 얻어놓고. 술 먹고 제일 가까운 뭐. 저 여관에서 자고 사우나에서 자고. 어쨌든 먹다가 그냥 날 밝으면 방송국도 가고. 그랬었어요. 어떤 때는. 궁금해서 괜히 이제 집에 가봐 그랬더니. 시골에서 부모님이 와 계신 거야. 집에. 너무 걱정 이런 표정으로 너 안 되겠다고 이러다가. 결혼하라고. 아버지 근데 여자가 있어 결혼하죠. 그랬더니. 얘 왜 이렇게 멀리서 찾니. 너 지금 현재 같이 하는 그 현숙이라는 애. 아빠가 저 관상을 보는데 괜찮아. 피곤하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지 말고. 한번 오늘 가서 방송하자. 당장 봐봐라. 유시민.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 주셔서. 그래서 그냥 그다음부터 아무 생각이 없다가. 아버지 이제 보면서. 아버지는 왜 현숙이를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쪽으로만 계속 이제 연습하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연습하면서. 그때 막 욕하고 그랬는데. 욕도 무작위했어요. 그런거고. 막 혼나신다고. 못한다고 막 욕하고 그랬으니까. 미치라. 이거라 막 이랬어. 막 그랬어. 막 그랬어. 막 그랬어요. 개그해. 너무 미쳐가지고. 그때로 막 그냥. 이런 애가 봐가지고 개그를 다 망치고. 험한 소리를 막 하셨구나. 험한 소리를 막 그냥 하셨구나. 아니 난 그래서 욕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만날 줄 모르고. 전혀 몰랐고 욕했으니까. 한번 인사를 안 하더라고 나한테. 내가 선배인데. 양념이 형. 야. 팽영수 싸가지 더럽게 욕해 저거. 응? 같이 보여요. 동돌하고. 이거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난 모르고 있었고. 그때 이미 만든 거 했던 거야. 몰래 데이트를 하셨던 거네요. 몰래 데이트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했으니까 어차피 둘이. 그러면 그때 이제 스포츠 기자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이 이제 뭐 기사거리에. 야 너 뭐 팽영수이랑 사귀는다는 얘기. 넘겨짚어서. 예 맞아요. 그랬어요 그냥. 아휴 하여튼. 밖에 나와서도 저렇게 개그를 하고. 자기넘들이. 개그를 생각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어떤 기사가 눈치를 샌 거야. 야 진짜 너 개그가 아니던데. 나 쓸 거야. 그래서. 안 돼요. 지금 결혼 얘기까지는 안 하고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러면 그냥 최양락. 모 후배랑 여래중 이런 정도만 써라. 밝히지 말고 했더니. 알았다고 그 정도 약속해야 된다고. 다음날 보니까. 최양락. 팽영의 후배와 뜨거운 사이에. 이런. 아무도 없잖아. 아니 팽치는 대한민국 연예주계. 팽영의 후배 밖에 없네. 옛날에는 기자들이 그랬어요. 약속도 안 지키고 막 그랬어. 요즘에야 이제 약속. 최양락 씨가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 결혼기념일이라든가 아니면 생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꼬박꼬박 챙기시는 편이래요. 비싼 건 아니지만 저는. 꼭 사. 뭐 약소하지만 그냥 뭐. 액세서리 목걸이라든가 장미 두송이. 정보사. 뭐 이런 거. 그럼 그래도 좀. 그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럼 팽현숙 씨는 달라요 선물이. 어떤 거. 저 내려와봐. 그래서 내려가. 뭔 차냐. 선물이야. 또 어떻든. 차 타. 그리고 막. 저쪽. 여주 쪽으로 가. 내려가. 뭐야. 선물이야 땅. 그. 우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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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슨 선물이야. 하하하하. 뭐 비싼 땅은 아니고 몇만원짜리지만. 야. 보면은. 행연숙 씨가 손이 커요. 완전. 귤하고 달라요. 완전히 시원시원하시네요. 멋있다. 하하하하. 야 멋있다. 아니 원래 평연숙씨가 있어서 그 집이 재테크가 다 되거든요. 저는 그 몰라요 그리고 또. 경제권을 다 뺏겼고 나의 조건이 그 경제권도 있었어요. 모든 걸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저는 용돈 다 쓰고. 편하시겠어요. 네 편하고 그냥. 하나 아빠 잠깐 오늘 10분만씩 갔네. 그리고 차 타. 그래서 은행에 내려서 그 지점장한테 지난번 일은 고마웠어요. 그 얘기만 해. 난 뭔지도 몰라. 그냥 지난번 일은 고마웠어요. 그 사람 아니야 일로와. 그 사람이 지난번 일은 고마웠고. 그러면 난 가는거야. 그러면 지난번 일이 뭔지. 그런 식이야. 그리고 늘 그렇게 우리 하나엄마를 도와주신다면서요. 그리고 저녁 먹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려기도 없고. 은행 가면은 지난번 일은 고마웠어요. 그렇게 하나엄마를 도와주신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먹고. 은행 가면은 지난번. 식사하실때는. 그렇게 하나엄마를 도와주신다면서요. 그런 식이에요. 정말 대단하시다. 아니 선물로 땅하고 철 정도면. 우리는. 내가 선물로 내가. 자 봐. 빛. 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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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봉훈씨도 근데 저. 박민석씨도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또 이 특별한 날에는. 감동적인 이벤트들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우리 술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 때만은 챙겨주죠. 그런거라도 없는 술을 못먹으니까. 그러니까 누나도 참는거에요. 때마다 딱 챙겨주니까. 사랑하는거죠. 참는게 아니라. 얼마든지 못뿌리니까. 아니 진짜로 버스 안에서 막 술 드시고. 민선이 갖고 와. 진짜 그러셨어요. 예전에. 옛날에 그. 우리 엠티 갔을때. 좋아서 진짜 사랑해서. 그때 만날 때였으니까. 그때 최양락씨도 옆에 계셨었죠. 최양락씨도 계셨어요. 저는 알았죠. 둘이 섞인거는. 아 아무도 모를때도요. 그때 몰랐을때 아무도 모를때도. 양락이 형만 알았죠. 저도 알았죠. 최양락씨가 붙이킨거거든요. 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너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진짜로? 내가 붙이겠다고? 네. 이렇게 되게 어떠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어떠냐고 물어봤잖아. 네. 물어보니까 진행중인데. 나쁘다고는 할수 없잖아. 최고다라고는 했지만. 입은 그랬지만. 눈동자로는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 아니. 아니. 길고다라고 보니까. 누루루루루루. 아우. 괜찮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냥. 괜찮아그런데. 눈치를 못챘구나. 아유. 그래서 늘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야. 눈빛 살라면. 제대로 된 연기가 어설펐어.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근데. 더한 남편도 많아.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럼 이 정도도 건강하고. 앞으로 또 가능성이 있고. 한방이 또 있다고 생각하고. 한방이. 한방을 기다려요. 그렇지. 기다려야지. 네. 최영락씨가 서울예전 선배님 아니에요? 대선배님이시죠. 학교 다닐 때. 온양후등학교 나왔는데. 시골에 온양후등학교 나왔는데. 온양후등학교 나왔는데. 공부를 뭐 당연히 뭐. 고3때도 연극하고. 뭐 개그하고. 어디 극장 빌려서. 무슨 사회보고. 개그했으니 뭐. 우죽하겠습니까. 그랬는데. MBC 한다고 그러는데. 소문에. 야. 젊은 대학이라도. 있어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실할 수가 있다. 큰일 났다. 서울예전. 전화번호만. 이제 적어가지고. 그때는 인터넷도 없잖아요. 살아가야 되니까. 그냥 터미널에서. 강남구 터미널 내려가지고. 전화를 한거죠. 공중전환에서. 나 그. 지원할 수험생인데. 학교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네. 남산으로 올라오세요. 그러더라고. 아 예. 알았어요. 더 물어봐야 되는데. 예. 아 남산으로. 예. 알았다고. 택시를 탔죠. 그래서. 어딜 가십니까. 예. 남산으로 올라갑시다. 그랬더니. 캡불카 타는 곳에다. 여기서. 여기서.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캡불카. 사람도 별로 없지. 안경으로. 그래서. 겨울이니까. 광복이에요. 편도에. 그래서. 일단 편도. 그래서. 편도 항상. 그리고. 캡불카 타고. 옆사에 누가 한사람. 그래서. 생각했어요. 올라가면서. 아 역시. 예술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캡불카를 타고. 등하기로 해야 된다. 올라갔어. 올라갔더니. 그. 그. 큰 겨울에 누가 있어. 이렇게. 뺑뺑이 돌리고. 찢기 하는 사람. 번데기 번데기. 보여주는 사람. 말도 없지. 그래서. 여기 학교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젊은 사람이 무슨. 여기. 이. 꼭대기 학교에 있냐고. 내려가라고 그래서. 어우. 눈이 막. 내려놓는데. 결국 나는. 지금 촌놈이 돼가지고. 학교도 못찾고. 지원도 못하고. 끝나는구나. 그래서. 근데 방향을 어떻게. 들어가려고 그랬는지. 저쪽 뭐. 유태원쪽으로도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내려온거야. 또 내려온거야. 또 내려온거야. 방향각도 이뤘는데. 털래털래 이렇게 하면서. 아 여기가. 뭐. 영화제론공사가 있구나. 뭐. 여기 무슨 학교를. 이라 학교가 여기 있었구나. 이래 들어봤으니까. 그러다가. 딱 커버 트니까. 서울대에 딱. 서울대에 딱. 아우. 학교 간판보고. 막 울어네. 그게. 뭔 소리질나봐. 너무 고생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여기 있었구나. 아유. 원양에서. 고속버스 타고. 택시 타고. 남산 케이블카페 가서. 케이블카 타고. 남산 정상에 갔다. 거길 걸어 내려오셨으니. 아니. 김정정 선배님. 네. 형수님이 중국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중국 분을 만나신 거예요. 아. 강석 형님이 저희들을 많이. 저. 먹여주고 살려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데. 석이 형을 따라서 나. 아. 이경규. 김경태. 네 명이서 이렇게 했는데. 방송국을 내려왔는데. 그 여자. 네 분이. 네. 한 여자가. 네 중에 하나가. 정말 기가 막힌 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네. 잘 먹어야 돼. 아니. 그래서 석이 형이. 야. 물어. 이렇게. 아유. 왜. 뭐. 어떻게 해서라도. 도장이없냐. 물어왔야 돼.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선발대로 딱. 지나가는데. 이 말소리가 이 양반들이 중국말을 말하는 거야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답답하더라고 이제 말이 잘 안되니까 그래서 한국말을 하는데 따듬따듬 몇마디씩 하는데 강석이 있는데 잠깐만 여기 빵집 앞에서 좀 배쩍 그런다고 그래갖고 그 양반들을 어떻게 해서 모셔왔어요 강석이 형님이 제일 예쁜 여자를 옆에 앉히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짝짝이 됐는데 지금의 제 와이프만 벼있어 그래서 난 무덤덤하게 앉았지 나는 제일 예쁜 여자가 아니였네 그 당시에 아니였지 아니였네 두 번째로 예쁜 여자가 제 와이프 근데 앉아보니까 얼굴은 뭐 그렇게 썩 뛰어나진 않는데 첫 번째로 뛰어나지만 두 번째로 뛰어나니까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말이 안 통한다며 그러니까 영어로다가 영어로 조금씩 살살살살해도 이 인간성이 묻어나는데 너무 순진하고 착하고 그러는 거야 이 여자다 그래서 이 여자를 어떻게 이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일단 전화번호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만나려면 뭐 123-3434라면 123-3434가 제 집전화번호인데요 전화하면 우리 엄마한테 혼납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 집전화번호한테 그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여자야 학수고대학을 하고 있었는데 곧 대만대학을 합격을 해갖고 대만으로 가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거지? 다 알아서 편집하셔 이 여자가 이제 대만으로 학교를 간거야 그러니 이제 연락 두절이 되니까 편지로 해야된다 그래서 짜장면 중국집에 가서 일단 짜장면은 이제 며칠 먹어요 그래서 이제 친하게 편지를 그래서 이게 지금 87년 9월인데 이게 김정현씨가 보내신 내가 보냈는데 내가 쓴게 아니고 중국집 아저씨 중국집 아저씨 중국집 아저씨 굉장히 잘 쓰시네요 그 때 남자가 쓰고 이거는 여자분이 쓴거야 중국집 아저씨 몇 명이 있구나 행군대만 하면 안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라 그래서 글씨체가 이렇게 조금씩 닫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그때 당시에는 한글로 써서 줘요 통역을 해서 통역을 해서 좀 적어달라 대서서 한지만 주고 갔다가 얼마만에 다시 나오신거에요? 대만 대학을 다니다가 이 여자가 미국으로 이민간다네 아이고 이거 큰일난거야 이거 끝난거야 이민갔으면 끝난거야 그래서 전화통화로 해서 도망나와라 몰래 몰래 나와라 이 여자가 과감하게 또 나오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참 좋아하셨거든 그래갖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어 14일 동안은 우리 어머니도 공범 14일 동안 사는데 장모님 되실 분이 방송국을 찾아오고 어떻게 알고? 날려왔네 그렇죠 딸이 도망나와있으니 딸을 한 번만 점심시간에 보여주면 결혼시켜주겠대 그래서 우리 집에 점심시간에 살짝 와서 보여드렸지 근데 딱 잡고 안 노는거야 거의 뺏겨버렸어 그래서 전화통화를 다시 해가지고 도망나와 도망나와 도망나와갖고 일주일간을 또 여권에서 같이 살게 했어요 사랑의 도피 행각을 참 많이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일주일 했더니 그 사이에 첫째 애가 생긴거야 생긴거야 그때부터 꼬랑지를 내리시고 요런 수식을 밟아주더라고 빨리 결혼하라고 그래서 결혼하게 됐어요 굉장히 로맨틱하고 무슨 드라마 같네요 아이고 만날 때는 한국말 전혀 못했지 거의 뭐 떠돕돕돕돕 지금은 잘 알아요 지금은 뭐 한국사람보다 아니 당신 그러면 안되잖아 어? 아니 도대체 내 남편한테 그게 뭐야 그럼 이거 어따 대고 삿대질이야? 아 이런말도 하고 아니 근데 박희순씨가 어 김정렬씨하고 같이 행사를 하신적이 있다고 아니 지금 얼마전에 서산에 아파트 입주민 기념행사 별거 다 해 감자탕 감자탕 행사 다 해 MC인줄알고 딱 갔는데 제가 심사위원이에요 근데 MC가 또 개그맨이래요 후배인줄알고 누가 왔을까 딱 보니까 김정렬 선배님이 MC로 와있고 제가 심사를 받습니다 어떻게도 된데 3시간 동안 뭐 무대에서 막 이렇게 MC 모시는데 저는 원래 다리꼭을 이렇게 심사해야 되는데 정자세로 이뤄보셨고 3시간 동안 이렇게 빠져나가지고 행사 지뢰는 잘해요? 네 잘하세요 근데 행사 페이가 심사위원이랑 30만원 뿐이 차이가 안되었어요 장례식만 안가고 다 간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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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디 허준이라고 아 그거 가슴을 압박하여 내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내장이 안 좋구나 네 내장이 안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니 박명수 씨는 이야 난 진짜 박명수 씨는 모를 거예요 사실 추천은 박명수 씨가 했어요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했었을 때 패러디 코미디 허준 그걸 하자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나봐 허준의 스승 어휘 영감은 튀양락 선배로 모시고 하자 그게 나 주인공이고 나는 토스 해주는 역할이죠 어차피 박명수를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어 튀양나게 이렇게 받쳐주면 될 것이다 이제 첫 주 녹화하고 딱 했어요 두 번째 했어 심각해졌을 분위기 코미디 허준 패러디 허준인데 코미디 패러디 어휘 영감이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명수 뺏기 명수 뺏기 우리끼리 회의를 하는 거야 최연아씨 최연아씨가 웃기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웃기려면 지금 어떻게 해서 그런 거지 그러셨어요 그때 울렁증이 있었어 박명수 씨가 형님도 알값이 있었으니까 형님 그러신거지 알값이 없었으면 형님이랑 전화 비슷했어요 얘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아니 왜 그러냐면요 허준은 제사 반이 한국이고 사람의 위는 뭐 목구멍 한치 반이요 그 크기는 성자 반이고 맞아 맞아 어떻게 그런걸 다 외워 고생만 바가지로 하고 그러면 다 끝나면 내가 딴 얘기 딱 한마디 하면 그게 터지는 거야 아 말통 이상하게 웃겨버리는데 나는 사람이에요 이거 한치 반이요 그 크기는 성자 반으로 복식함을 섬활 단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외우고 다 외우고 가면 아 이거 형님 이거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선배들한테 많이 맞으셨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아니 짠죽돼가지고 많이 맞았던 얘기 아니 확실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 얘기 듣는게 많아가지고 나 하나는 말씀해주셨다고요? 네 앙카라 공원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예 예 안 그래도 얘기를 해주죠 촬영하는데 시간도 없고 막 이렇게 밥을 먹고 이동하고 그러면 너무 안되니까 우유하고 빵 이렇게 사다가 먹으면서 촬영 빨리 끝내자고 야 최연아 빨리 사오라고 해서 예 알았어요 막 사가지고 자 하나씩 드세요 선생님도 받으시고 누구 형도 받으시고 자 근데 이마리옹씨가 별명이 노인네였어 노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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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야 먹고 그러니까 이마리옹씨가 어 그래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너 좀 더 뭐라 그러니 그저 예? 노인네 그랬더니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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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노인네라고 선남 bug Rapha 이욱렬씨 홍렬씨 홍렬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나갔을때 일주일에 막 안녕하세요 뭐 이따가 인사하고 그랬는데 야 영랑 일어라 야 너 경기도 한거 어떻게 됐냐 얘기 동긴데요 야 경기 그 자식은 엄청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담배를 이렇게 피는데 아이 형 잠깐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피는 거 spot 그냥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비sehen replied 그런데 그거를 진지하게 하는데 내가 잘못한거지요 아우 경기는 하여튼. 그랬던거야. 웃길라고. 웃길라고. 이게 개그랜게 사실 터지는거야. 근데 안 터지는거야. 편하게 죽을놈이들만이야. 그 형님이 두두를 벗더니 이 자식은 더하네. 전유성씨. 유성이 형은 때리지는 않았고. 뭐라 그러셨는데. 내가 형은 싹 가지가 없어요 그랬나 그랬어. 왜 그러셨어요. 형님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해봐. 그래서 싹 가지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저 자식 그래가지고. 막 도망갔지 세트 들어 도망가가지고. 정문에서 기다리고 계셨던거야. 후문으로. 그래서 너 어제 어디로 나갔냐. 그래서 형님이 기다리실거 같아서 후문으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잘했다. 정문으로 나왔으면 어제 편할뻔했어. 사실 최영석씨가 주변 분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약간은 이렇게 했던 말들이. 의도와는 다르게 아까처럼 굉장히 화가를 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말투가. 말투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진짜 난 진짜 엉뚱한 짓이었으면. 진짜로 막 그 기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난 그게 늘. 가발같애. 근데 난 취재하러 이렇게 와서 뭐 표박하고 있는데. 그 기자님. 가발이죠. 그거 막 도망갔지.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아니 저 최영학씨나 학창시절에도. 친구들. 친구들하고도 좀 그렇게 좀 많이.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게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떻게 하셨어요. 화학시간인가 그랬는데. 주관식도 아니고 객관식이야. 화학시험 20문제인데. 그러면 1, 2, 4세선생활이니까. 못해도 그냥 써도 되잖아. 그걸 용심에 최영학 딱 세 놓고 그냥 나가. 백질. 백질이야. 나는 몰라서 다 이러고. 그래서 선생도 아아 해줄 줄 알았더니 이러와봐. 딱 맞으면 그냥 예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맞으면서도 웃기고 싶어가지고. 에그 보니라. 에그 보니라. 에그 보니라. 이성을 이뤄요 선생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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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온 한알들이 와서 낭낭이 죽어요 선생님. 얘가 잘못이 됐지만 원래 이래요. 어머. Object. 이래요. 그러CLU는 거야 그런식으로 많이 울렀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학창시절 많이 맞았거든요. 선생님한테. 프로에서본거는 학교가 하니까. 이렇게 전유성씨가 뭐 얘기하면. 늘 최영락씨가.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렇게 듣기 싫은얘기 하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너무 재밌들어요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걸 또 애들이 보고있으면 웃길라고. 써먹을려고. 써먹을려고 선생님이 뭐 이렇게 잘못했지 그러면. 에이. 정말 저도 마신다. 그거는 마진치인데 나는 마진치 한지도 않은데 때린 적이 있어요. 쭈그리시절에. 아 쭈그리시절에. 학창시절에. 학창시절에. 아니 저 뒤에서 공부하라고 만화책 보다가 짝이라 걸렸는데 야 인마 수업시간에 인마 누가 만화책 보내. 이 자식 너 몇 대 맞을 거야. 세 대 맞겠습니다. 이 자식하고 딱 때렸어요. 저한테도 몇 대 맞을 거야. 이하동문입니다. 이하동문. 이하동문이 잘못이에요. 이 자식 어디서 하지 않았어. 이 자식 열대만. 이하동문이 묶였냐고. 박희순씨도 학창시절 한번 만져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냥 학창시절 때 이렇게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이 약간 좀. 다보스러우셨는데요. 제가 자고 있으면 박희순 나와. 막 때리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을. 왜 떠들어 왜. 왜. 왜 떠들어. 자고 있는데. 왜. 왜. 선생님이 또 정신이 없으시네. 바쁘시니까 정신이 없으셨어요. 선생님이 또 조회랑 종례를 저거 갖고 오셨고요. 조회랑 종례를 같이 적잖아 아침에요. 나중에 비가 왔는데 종례때 오시더니 주번은 나가서 꽃밭에 물죠. 자 스타의 숙여진 추억을 통해서 스타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시간. 자 케빈의 터크 이건. 야야. 맛있겠다. 아이고 족발. 왜야 이게. 아픈 사연이는 족발입니다. 왜요. 네. 81년도 아니면 2년도 12월 31일이에요. 그때. KBS에 무슨 젊음행제. 마지막 녹화를 했어요. 장축집간에서. 그리고 끝나고. 장축동이니까 족발집이 유명하잖아요. 족발집에서. 그. 송년의 겸. 마무리를 한거죠. 12월 30일이. 족발하고 소주 한잔 이렇게 하면서. 요즘 놀거리도 많지만 옛날에 뭐 놀거리가 있었나. 야자 타임이나 하지. 어떻게 이 얘기가 됐어. 지금 한번 해볼까. 우리끼리요. 우리끼리 여기서. 양랑 오늘 너무 재밌었다. 그렇구나. 신발 좀 해 인마. 너 동물에서 뭐하니. 그렇지 그렇지. 명세는 가만히 있어. 장봉이는 너 불량이 안 나가. 진짜 철작된다 너. 그런식으로. 그런식으로. 재밌었어요. 근데 이거 마냥할 줄 없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정도 하면. 주병진씨인데. 그만 그랬어요. 그만하지. 그러면 나도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은 무슨 그만이야 인마. 그게 한두번 또 웃어줘요. 그렇지. 그만하자. 에이 하룡이 형도 그만해. 뭘 그만해 인마. 옛날에. 괜히 너는 기분이 두꺼운거같죠. 분위기 좋았는데요. 병진이 인마 남았다. 막 그런거야. 주병진씨가. 이렇게 했다가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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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앞에 있던 이 족발. 이게 살을 먹었어요. 살을 이거. 이거는 그냥 던져버렸잖아. 얼굴이. 까불다가. 막 맞은거야. 족발해. 족발해. 근데. 막 울었어요. 정말. 그때 많이. 울었어요. 소주도. 근데 이제. 딱 맞고. 소주도 막 맞고. 막 울었어. 위로하는거야. 하룡이 형도 그렇고. 유성형도 그렇고. 양락이가 물론 잘못은 했지만. 양락이도. 인격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는데. 어? 그걸 그렇게 던져가지고. 근데 그게 속옆에 울지 않느냐고. 막 그래. 나는. 체면 자존심이 아니라. 아파서. 너무 아파요. 체면은 상관없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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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그때 주병진 선배님을. 좋아해도 아까. 아우. 그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랬는데. 절대 그분. 내가 잘못했으니까. 정말 골고루 발쪽으로만 하지마 신발짝 족발 발쪽으로만 하지마 우리집에서도만 하지마 선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내 집에서 내 집에서 내 집에서 내 집에서 선배님들한테요? 전화상으로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너 집이냐? 그래서 얘 집이야 응 그랬더니 와가지고 나 너 집이냐? 반말한다 선배한테 응 반말해 나도 긁글라 그래 그랬더니 집이지? 거기 살지? 응 그래 나가지고 아우 40분 만이야 일본에 있는데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나랑 틀리게 아직도 NHK 시청료를 팍 징수를 하러 다녀요 지금도 우리는 지금 전기요금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100% 징수잖아 근데 일본은 아직도 한 80% 다녀 다니기 때문에 85% 90% 거치지가 않아 끝까지 나 NHK 안 봐 끝까지 안 봐요 안 봐 그러면 그냥 간다는 거야 일본에서 한 1년 정도 생활할 때였는데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 집을 찾아다니면서 NHK 요금을 받으러 올 거다 그러면 외국인들한테는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해서 애들이 그냥 간다는 거야 그리고 한 달에 한 2천 몇 백인 되니까 그 돈도 꽤 유학생이 큰 돈인데 한 달에 탭을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띵뚱 띵뚱 그래서 안녕하세요 NHK 시청료 달라고 그러고 아 이게 올 게 왔구나 시철이가 뭐 시가츠도 고가츠도 고 4월 5월 거 이렇게 6월 달 믿음 길이 있잖아 이러면서 에? 뭐야? 아 시철이 시철이가 뭘 달라고 뭐? 한국말로 그냥 끝까지 나온 거야 뭐 줘요? 뭘 줘 뭐 뭐 말을 해봐 말 말해봐요 말 시철... 뭘 달라고 키? 키 줘? 키? 아 이,... 안지 looks. 얘가 막 답답해가지고 말로 말이 안 통한다 이거지 아cryま시따. 자 갈께요 어려운 거야 이제해서 가니까 하이 chicks starving ate... 오 라이센스 그러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이야 진짜다 진짜 이거 이제 세일즈 펄슨 브로커에 가지고 김정열 써 있잖아요 거짓말 한다고 그럴까봐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일종이요 그렇지 미국 중에서도 텍사스 주반 근데 이거 왜 하신거에요 영어를 한 1년 6개월정도 하니까 내 영어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싶어가지고 자격증에 한번 도전해보자 처음에는 이제 그 뭐지 에어컨 수리 자격증에 에어컨디션을 루페어 하는 라이센스가 있어요 에어컨도 고칠 수 있네 고칠 수 있다라고 봐야지 아 아 그래야 왜 이렇게 말줄까 하루에 13시간 시간 아주 열심히 했어 단어도 모르는게 많잖아 이게 특별한 그 범용어들 많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되신가요? 그거 공부한지 1년 만에 따죠 1년 만에 공부한다고 우리나라도 1년 이상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 열심히 해서 그걸 따는 날이야 따는 날에 이제 한국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래서 축하해야 된다고 축하주를 저녁에 사준다고 그러더라고 차를 내가 쓰겠다 애엄마한테 학교가 날이니까 그 동료들하고 같이 술을 한잔 먹기로 했다 축하주 근데 애엄마가 그러더라고 아니 이왕아 쟤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가족끼리 애와 화를 나눠야지 밖으로 나가냐 이거야 미안하다 내가 약속을 먼저 해놨기 때문에 다음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애엄마가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차를 써야 되겠지 억지 부리는 거지 차를 자기가 써야 되겠지 아 그러지 말고 달라고 좀 그랬더니 청바지 속에다가 내가 이 키를 넣고 안 빼주는 거야 못 간다 이거지 이제 못 간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강제로 빼려고 이걸 막 빼냈어 출입문 앞에서 빼가 확 도망가고 왠 가려고 그러다가 애가 이제 싸우는 줄 알고 막 말리는 거야 아빠 그러지마 왜 그래 왜 그래 하는데 내가 막 빼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애가 여기를 맞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코피가 난 거예요 그럼 외국에서는 애들 패는 거 큰일 납니다 바로 구석이야 그래서 경찰이 왔어 갑자기 이게 진행이 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서 쇠고랑을 폴리스가 왔어 폴리스가 와갖고 수갑을 확 차려 애엄마는 여전히 좀 딱 빈 거야 그냥 누저라고 애엄마는 여전히 좀 딱 빈 거야 애엄마는 여전히 좀 빈 거야 애엄마는 여전히 좀 빈 거야 애엄마는 여전히 좀 빈 거야 그래서 이제 고름보에요 고름보가 왔나본데 고름보가 왔나본데 그냥 바로 채워갖고 그냥 그 제1이라고 그래갖고 감옥 경찰서 쪽으로 가더라고 야 감옥까지 오다니 오늘 즐거운 날인데 아 춥겠더라고 애엄마는 화가 나고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침대도 있고 다 있더라고 감옥소가 좋더라고 아주 누구로 앉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누구로 앉아 그랬구나 이렇게 지금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흑인이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 흑인 남자 흑인이 딱 들어오더니 술을 좀 먹었나 봐 술 먹고 싸우다가 들어왔구나 술 먹고 이제 들어왔어 근데 얘는 앉지를 않고 밤새도록 사가지고 형 혼자 막 뭐라 그러는 거야 혼자 내가 들어보니까 자기 주차장에서 노래 부르면서 술을 조금 먹고 있었는데 마이 와이프가 폴리스를 불렀다 이 소리야 흑인들이 흔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똑같은 말을 계속해. 평생으로 하는 거야. 혼자 하는데 계속. 동서고금을 먹느라고 술 처먹으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똑같아. 그 다음 날 되니까 애 엄마가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배심원들이 5대2를 해갖고. 그래서 이거 아주 추억이 있는 라이센스. 형이 영어를 잘하시네요. 랩은 못하지. 랩은 못하지. 랩은 못하지. 랩은 못하지. 랩은 못하지. 랩은 못하지. 랩은 못하지.